5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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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작업 지금 점결 Pakistan ska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포 조작하는 거 알려줄게요, 이거. 마스크. 사용품은 간단해. 이렇게 상하좌우 이거 밸브를 다 열고 요거 밑에 이렇게 단지 이겨야 돼요, 오프. 그럼 우리가 이 탱크가 3,000리터인데 3,000리터 방수포로 쏘면 얼마 만에 없어질 것 같아? 여기 한 3분 정도. 3분도 못 간다, 1분 안 끝날 뿐이야. 7kg 게이지 올려보면, 야는 우리가 반동이 없거든. 7kg 올려놓고 싸보면 그냥 30점, 1분도 안 돼서 다 물려면. 그러면 뒤에 물템고 보급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보급이 안되면, 이걸 쓰면 안 되겠지? 예. 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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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